여러분의 노후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함께 재테크 교육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기로운 시니어 재테크 MC 김정현입니다. 오늘도 더 풍성한 노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죠.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오늘도 말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제는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다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무설계와 재테크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재무설계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이런 자원들을 잘 적절하게 관리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테크라고 하면 이게 신조어인데요. 사실 한자 재물재자에다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뜻의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재산을 불리는 기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굳이 어떻게 비교를 해보자면 벤다이어그램 아시죠? 수학에 나오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재무설계라는 어떤 집합의 재테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 안에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설명은 들으셨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설계라는 개념을 제가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축구에 좀 비유를 해서 축구요? 네. 축구는 많이들 좋아하시고 잘 아시니까 축구에 비유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랑 재테크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축구 좋아하세요? 정연 씨는? 저요? 보는 건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하고 응원하는 거 좋아하고요. 또 치킨 먹는 거 좋아하고요. 맞습니다. 역시 축구에는 치킨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국내 여성분들도 축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면 축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 비결을 아세요? 아무리 제가 축구를 몰라도 그걸 모를까 봐요. 무슨 골을 많이 넣어야지 이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틀린 답은 아닌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100%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을 많이 넣어도 그것보다 더 많이 잃으면 지거든요. 그렇네요. 네. 두 골 넣었는데 세 골 먹었다? 그건 지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 있어서 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연 씨 보시기에 제가 축구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신은 다 주지 않거든요. 재무설계를 잘하시니까 축구는 못하지 않으실까요? 들켜버렸네요. 저는 축구에 있어서 전문용어로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발이요? 네. 축구를 잘 못한다는 남자들만의 용어입니다. 개발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축구였습니다. 저는 ROTC로 소대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축구를 할 때마다 제가 모셨던 대대장님이 연병장 단상에 나오셔서 이렇게 지켜보세요. 항상 저희 소대가 지죠. 제가 잘 못하니까. 경기가 끝나면 저를 부르십니다. 막걸리 한 잔을 주시면서 박소희, 넌 전투에서 졌어. 뭐 이러는 거예요. 축구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축구는 전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죠. 아니,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일 지겹고 지루한 이야기가 남성분들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을 줄이야. 그리고 전투까지 비유를 했다면, 비유를 했다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연병장에 나가서 매일 드리블 연습도 해보고 축구를 잘하는 저희 소대원한테 개인적인 코칭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운동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내가 손흥민이 될 수 없다면 히딩크라도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휴일 날 시내에 나가서 축구 관련 전술책을 하나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 머릿속에 남았는데요. 4-3-3이라는 전술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궁금하시죠? 4-3-3이라는 건 뭐냐면 축구는 원래 한 팀이 11명으로 구성이 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11명 중에 골키퍼는 먼저 우선 1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명의 선수는 좀 더 자유롭게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4-3-3이란 수비수를 4명 세우고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라고 하죠. 미드필더를 3명 세우고 공격수를 3명 세워서 경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짜는 거네요. 그렇죠. 전략가로서의 승부를 보셨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으셨나요? 이제 그 전술이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책에 자기의 위치, 포지션만 잘 지키면서 축구 경기를 진행해도 승률이 60% 이상이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 매번 지던 저희 소대 입장에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었죠. 승률 60%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맡은 역할만 내 자리에서 잘만 해도 일 확률이 60%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소대원들에게 그 전술을 설명을 했고요. 제가 잘 뛰지는 못하지만 잘할 만한 선수들을 배치해서 경기를 계속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 소대의 승률이 높아졌고요. 대대장님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스러워졌나요? 네. 그런데 이 축구에서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게 재무설계와 연관이 있다면 재무설계도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연결 지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축구 전술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무설계사가 되고 많은 분들하고 재무설계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처음 상담할 때 부딪히는 벽이 재무설계라는 개념을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학술적인 용어들로 설명해 드리면 어려워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고민하다가 생각이 났던 게 바로 그 군대 시절에 봤었던 433 전술이었습니다. 재무설계에서 보험이 활용이 됩니다. 보험 상품. 보험 상품은 축구에서는 골키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수 역할을 하는 것은 매월 생활비를 써야 되잖아요. 생활비는 수비수 역할을 하는 거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앞으로 쓸 돈을 저축 투자해 두는 돈 그런 것들은 공격수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키퍼는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격하는 중에도 골키퍼는 앞에 나가서 공격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공을 뺏겨서 역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너만은 최후의 수문장으로 자리를 지켜라 하는 게 골키퍼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무설계에서 보험도 현재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어떤 보험 사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보험을 가입한 게 낭비잖아요. 폼료를 납부하는 게 낭비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 가족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해두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험은 골키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골키퍼가 같이 나가서 뛰면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최후의 수단을 위해서 골대를 지키는 거잖아요. 부험도 우리가 그 돈까지 투자하거나 저금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후의 수단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마련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맥락이 통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골키퍼만 생각을 하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세워둔다면 더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축구 경기의 룰은 11명이라는 선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골키퍼를 많이 세우게 되면 수비수나 공격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방어만 하다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무설계에 있어서도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보장은 튼튼해지겠지만 생활비로 쓸 돈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저축 투자할 돈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무설계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기보다는 적정한 금액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월소득의 8%에서 10% 정도를 가족들의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이란 연금이나 교육보험 같은 그런 저축성 보험상품은 제외하고 어떤 사고나 조기사망이나 질병, 재해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월소득 중에 8에서 10% 정도를 보험에 가입하고 그리고 제가 해결하면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골키퍼가 전반전만 지키다가 후반전에는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납부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8에서 10%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잘 따지셔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는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최후의 상황에 이제 수문장 역할을 해줄 테니까요.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보험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로 오는 보험상품도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팀의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네. 아마 국내에 있는 보험상품을 개수를 세보면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보험들 중에 도대체 어떤 거를 선별해서 가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여러 가지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가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있다 그래도 가입을 했는데 아직 8%나 10%를 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고려해보실 건 가족 병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대대로 많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질병을 겪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당되는 어떤 질병을 보장해 주는 보험들을 추가로 가입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 그래도 여력이 남는다면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인생에는 특히 경제적 가장인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갖게 되니까 사망보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것들까지 보장을 해 준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나눠보자면 실손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순으로 정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보험을 중간에 해지, 해약하면 돈을 날려버린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럼 보험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험 상품의 특징상 중간에 해약을 하시거나 혹은 만기가 돼서 만기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더라도 본인이 납부하셨던 돈만큼 100% 미만으로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좀 전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의 목적은 만기 환급금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키퍼는 골을 넣으라고 경기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 보험은 만기 환급금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 줄 만큼 보험금이 잘 지급되게 설계되었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만기 환급금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 설계가 잘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네, 수많은 보험이 있다 보니 이 보험이 좋은지 또는 잘 설계되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오히려 생각을 복잡하게 해드릴 것 같고요. 간단한 원리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보장기간입니다. 보장기간이라는 건 내가 몇 세까지 또는 몇 년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험은 일종의 계약이죠.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계약서에 언제까지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질병과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후 이때가 취약해지는 시기죠. 젊었을 때 큰 병이 걸리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60세 이후에 안 좋은 질병들이 많이 발병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80세 정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보험의 특징이 설계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같은 상품인데 보장기간을 60세까지도 할 수 있고 80세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도 그냥 어떤 상품을 가입했어야 만족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보험도 무조건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네. 당연히 만약에 100세까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한다면 가장 좋겠죠. 보장 측면만 본다면요. 그런데 보험회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보험금을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받고 그거에 응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면서 회사도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는 위협률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80세가 아니라 90세,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늘려놓게 되면 위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경제적인 목적은 내가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실제로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때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보장기간을 무한대로 그렇게 90세, 100세로 늘려놓게 되면 아마도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80세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 현재 수명이라면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결국에는 계속 연장하는 형태의 상품이거든요. 그 경우에도 나이가 많이 드신 타이밍이 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통지가 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 상품을 유지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별도로 의료비를 마련하는 게 나을지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 내가 60세 이상이 됐을 때 질병에 걸릴 위험도가 크니까 59세에서 딱 그때쯤에 가입을 하면 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영리하신 생각인데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는 위험료가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59세 이전에 질병이 발병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이 아예 안 되거나 또는 가입이 되시더라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할증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만 가입이 될 수가 있고요. 제일 위험은 이미 질병이 발병해서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입이 되시더라도 월납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은퇴를 앞두고 59세에 납부할 돈도 없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젊고 건강하실 때 저렴한 보험료로 은퇴 전까지 납부를 하시고 보장은 한 80세 정도까지 이렇게 설계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보험 설계시 판단지표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보장 범위나 보장 조건이 되겠죠. 보장 범위라고 하면 보통 보험사고를 크게 분류하면 조기 사망, 질병, 재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장해 준다면 가장 좋을 거고요. 보장 조건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보험증권이라고 불리던 것을 이제는 보험 가입 증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공식용어로 그 보험 가입 증서, 보험 증권을 보시면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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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된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없다면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일날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사망하면 5억을 지급해 줍니다. 이런 보험이 있다고 해볼게요. 전현 씨 생각에는 좋은 보험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5억이면 많이 줘서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조건을 꼭 부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휴일날이라는 조건이 확률이 확 떨어지고요. 또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만 사고가 났을 때만 지급이 되니까 또 떨어지죠. 사실 이건 복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적은 거죠. 로또에 당첨되면 작게는 20억에서 50억을 받을 수 있지만 확률이 제로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댓값은 확률 곱하기 당첨금이니까 제로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이다. 예를 들면 그냥 사망시 1억 이렇게 단순한 게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장이 상품마다 다르다고 들리거든요. 그럼 상품을 많이 가입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여러 개, 네다섯 개, 여섯, 일곱 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상품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장에 쓰여지는 돈 말고도 회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걸 전문용으로 사업비라고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한 보험에 여러 가지를 잘 종합해서 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한 번만 나가겠죠. 그런데 사망보험 하나, 재해보험 하나, 질병보험 두 개 이런 식이면 사업비가 네 번이나 나가겠죠. 그러면 내가 보장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의 보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아무래도 같은 돈을 납부했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회사도 사업비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두세 개 이내의 상품으로 모든 보험을 잘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도 똘똘한 두세 개가 좋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축하해 주셨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험에 대해서는 첫째, 월소득의 한 8에서 10% 정도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적당하다는 부분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실손으로 보험, 가족병력을 고려한 질병 관련된 보험, 사망보험 이런 순으로 가입 순서를 정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장기간은 통상 80세 정도까지가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적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장 범위는 사망, 조기 사망이나 질병 재해 모든 걸 다 포함하도록 설계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보장 조건을 단순하게, 사망이면 사망 시, 암보험이라면 암 진단 시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하셔라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축구로 따졌을 때 골키퍼 역할하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축구의 공격수에 해당하는 저축 투자, 그리고 수비수에 해당하는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축 투자 생활비는 총 수입에 어느 정도로 할당하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골키퍼나 수비수들이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 해도 축구에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비길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축구의 꽃은 어쩔 수 없이 공격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무설계에서도 보험과 생활비 지출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재무설계의 꽃은 역시나 공격수 역할을 해야 되는 저축과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각 가정의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뇌소득의 몇 퍼센트를 저축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서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맞벌이 부부이거나 또는 외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분이 좀 고소득자다. 그럼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축구로 따지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팀 선수가 공격 중에 우리 팀이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까지 전부 다 하프라인,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편 진영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하고 미드필더, 허리 역할하는 미드필더들은 공격에 전격 가담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도 수비수들은 살짝 뒤에 빠져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공을 빼앗기게 되면 역습을 당할 수 있겠죠. 그걸 막으려면 빨리 수비수들이 상대편 공격수보다 먼저 우리 편 진영으로 넘어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고소득자라 저축 투자를 다 하고 싶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한 비율을 저축 투자 그리고 생활비, 보험의 비율을 보통 6대, 4대, 1 정도. 이 정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6대, 4대, 1이요. 11명이니까 축구가. 6대, 4대, 1 정도의 비율을 추천을 하고요. 반대로 외벌이 부부일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외벌이 부부. 고소득자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소득의 고소득자에 비해서는 좀 여력이 없으시겠죠. 그런 경우는 축구에서 수비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수비 모드. 수비 모드면 당연히 상대편이 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팀 선수들이 우리 진영에서 방어를 하고 있겠죠. 방어를 하긴 하는데 이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미드필더하고 수비수들은 정격 수비를 합니다. 하지만 공격수들은 우리가 수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앞쪽에 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와 똑같은 이유죠. 우리 팀이 현재 수비를 하고 있지만 공을 빼앗게 되면 빨리 역습을 감행해야 슈팅 찬스가 생기고 그래야 이제 골을 놓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수비를 하면서도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율이 3대, 7대, 1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고소득자 혹은 맞벌이 부부가 좀 더 생활비 마련하는데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 고소득자이거나 맞벌이인 부부들은 금세 자산을 형성할 것 같고 일반적인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이렇게 재무상담을 많이 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아까 축구에서 이기는 미결 맨 처음에 여쭤봤었죠. 기억나세요? 뭐였었죠? 기억나요. 최대한 골을 안 먹히는 게? 실점을 없애는 게? 반반씩만 외우시네요. 그렇죠. 골은 많이 넣고 실점을 막는 거였나요? 맞습니다. 골을 많이 넣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실점을 덜 해야 된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벌이 부부에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은 많은 편이죠. 쉽게 얘기하면 골을 많이 넣는 편이죠. 그런데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지출을 해버리게 되면 자산이 형성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소득이니까 여유 있게 다 써도 되지 라는 마인드는 좀 자산 형성에 좋지 않은 생각이시고요. 고소득자일수록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꼭 사야 되는 생활비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그리고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서는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저축 투자형 어떤 금융상품으로 자동이체를 먼저 시키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유지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자산을 형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도 너무 공격에만 치우시지 말고 수비하고 저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생활비와 보험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너무 넉넉하게 쓰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걸 넉넉하게 써도 되지만 그거를 좀 참으시면 목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재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보험료 나가는 것도 큰 몫을 하지만 사실 저는 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카드값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월급이 들어왔을 때 카드값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통신비 나가고 막 이것저것 하면요. 저축할 여력이 없는 분들 많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 맞벌이가 아니거나 고소득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겪는 비슷한 경험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높이는 건데요. 그게 뭐 제 뜻대로 되나요? 그렇죠. 사장님 만나서 빨리 승진시켜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멋있게 사표내고 나가서 장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은 단기적으로는 고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지출일 텐데요. 사실은 아까 고소득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빠듯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 자체가 약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좀 가계부를 쓰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요. 자녀들까지. 그래서 몇 개월간 써보시면 제가 추천하는 건 최소 1년 이상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계절 지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많이 나가는 지출, 겨울에 많이 나가는 지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고요. 1년 정도 써보시면 우리 가족의 지출 패턴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통신비 같은 것도 우리 좀 통합해서 할인을 받아보자라든지 이 지출은 좀 너무 지나치다.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숫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실천을 해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보험료 8에서 10% 적정 보험료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여유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여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여유자금은 바로 저축투자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 급여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목적했던 자금이 모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출은 끝이 없으니까요. 다 쓰고 남으면 저축하겠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주변에 가을 되면 겨울 되면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져요. 출기금 나가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출로 잡히거든요. 이런 변수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나갈 수 있죠. 갑자기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 경조사가 그렇게 많을 수도 있고 큰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저축 투자하던 게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지 않게 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냐면 통상 CMA나 MMF 같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들이 있어요. 입출금은 자유로운데 하루만 맡겨도 약간의 이자는 붙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맞벌이 부부거나 고소득자라면 한 3개월 정도 분 우리 가족이 써야 되는 최소한의 생활비 한 3개월 정도 분 외벌이 부부라면 한 6개월 정도 분을 정립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이렇게 저축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예상 외에 지출이 나오면 저축 투자는 유지를 그대로 하시고요. 비상예비자금 통장에서 빼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그 비상예비자금 통장이 화수부는 아니잖아요. 계속 돈이 샘솟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썼으면 다음번 상여금이 나왔을 때 다시 또 메꿔놓는 그런 연습을 반복을 하셔야만 이 계획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설계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축구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재무설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큰 원칙이라든가 비결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재무설계를 적용하는 데 적용해야 할 원칙은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최우선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복리 효과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리 효과요? 네. 복리 저희가 뭐 은행 예적금 이런 거 할 때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정연 씨 혹시 여기 종이 한 장 가지고요. 네. 태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세요? 종이 가지고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종이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혹시 백지수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백지수표는 뭐 우주선 사고 갈 수는 있죠. 네.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아닌데 상당히 독창적인 대답이시네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답은 아니라고요? 그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종이 한 장 가지고 어떻게 가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시죠? 종이 한 장 두께를 한번 0.1mm 뭐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종이를 한 50번 계속 반복해서 접는다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0.1mm짜리 종이를 50번 반복해서 접었다. 제가 샘이 좀 약한데요. 한 1m 정도의 두께? 한 몇 미터? 네. 그 정도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종이를 한 번 접으면 두께가 두 배가 되겠죠? 네. 그런데 두 배가 돼 있는 것을 또 한 번 다시 중복해서 접으면 네 배. 네 배가 되겠죠. 세 번 접으면 여덟 배. 맞아요. 이런 식으로 2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50번 접은 종이의 두께를 계산을 해보면 한 장의 두께가 0.1mm이니까 0.1mm 곱하기 2의 50승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대략 1억 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아. 그래도 사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종이를 접으면 중간에 종이 사이사이마다 여백이 생기겠죠. 그 여백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도 태양까지 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추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진짜 종이 한 장을 50번 접어서 태양까지 란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복리 효과를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복리 효과를 뜻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어차피 금융적인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도 수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무설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무설계로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쉽게 100만 원을 10%의 수익률, 복리로 운영을 한다, 투자를 한다, 20년간 한다면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후에는 100만 원을 10%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총 원리금이 110만 원이 되겠죠. 그 110만 원을 구분을 해보면 원금이 100만 원, 이자가 1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쉽죠? 네. 그런데 다시 그 11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해서 2년 차에 다시 10%로 운영을 하면 121만 원이 됩니다. 네. 그걸 구분해보면 원금은 그대로 100만 원이고요. 더 납부한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자는 20만 원이 되겠죠. 네. 2년이니까 10만 원씩 두 번. 네. 그리고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첫 해에 발생했던 10만 원 이자가 있었죠. 그 이자의 이자가 만 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20년 차에 어떻게 되냐면 총 원리금이 672만 원이 돼요. 네. 이것도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원금은 100만 원 그대로겠죠. 네. 더 납부한 게 없으니까. 이자는 20년이니까 200만 원이 되겠네요. 네. 10만 원씩 20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금액이 372만 원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원금보다 이자 금액이 커졌죠.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크니까요. 네. 그리고 이자보다 원금에 대한 이자보다 이자에 대한 이자가 더 커져버렸죠. 원금에 대한 이자는 200만 원이었는데 이자의 이자는 372만 원이 됐으니까요.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클 수 있고 그 원금 이자보다 이자에 대한 이자가 더 클 수 있고 이자가 계속 붙으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종이를 50번 반복해서 접는 것도 이제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이래서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복리를, 이 복리 효과를 잘 활용하게만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복리 효과가 이제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잘 지키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해 드리면 첫째는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제 일정 이상 수준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0.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원금의 두 배가 되려면 대략 700년이 걸립니다.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수익률이 1%가 되면 70년이 됩니다. 70년이면 원금의 두 배가 돼요. 근데 수익률이 2%로만 올라가도 36년으로 줄어들고요. 만약에 수익률을 4%로 운영했을 때는 18년이 되고요. 수익률을 6%로 올리게 되면 12년이면 두 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를 해야만 복리 효과의 극대화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이 첫 번째 조건인데 근데 요즘 저금리 저금리 말 많이 하잖아요. 1%대가 금리인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2008년에 금융위가 발생하고 나서 전 세계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저금리가 되었죠. 난생처음 사실 1% 금리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에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까지 또 발생을 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금 상품보다는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제가 투자를 말씀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까지는 어렵고요. 나중에 투자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수익률이었잖아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 있어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아무래도 투자 기간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투자 기간을 길게 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거든요. 아까 100만 원 가지고 10%로 투자했을 때도 1년보다는 20년 이후가 훨씬 효과가 컸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 원금 1억 원을 10%로 운영을 했는데 10년밖에 안 했다? 그러면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0년을 투자했다? 동일한 금액이지만 1억 원을 그렇게 되면 6억 7천이 돼요. 그런데 30년을 투자하면요. 17억이 됩니다. 1억이 17억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극대화할수록 복리 효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실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목돈을 갖고 있으면서 목돈을 쓸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투자 상품에 묻어놓고 또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묻어놓고 부동산에 투자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하지만 실천하기만 하면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증거에서 보셨듯이 확실합니다. 버티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 재테크에서 저금에서도 버티자라는 용어가 될 것 같은데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여유장염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3천만 원이요? 못 샀던 걸 산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3천만 원 정도 되면 세계여행 정도 가볍게는 다녀올 수 있겠네요. 3천만 원이 생긴다면 가장 많이 말하는 답이 여행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럼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좀 답이 갈렸는데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좀 더 나은 차로 바꾸고 싶다. 이런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차를 고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차요? 디자인? 디자인. 상당히 여성적인 접근이시고요. 죄송해요. 물론 디자인도 봅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하차감을 중요시합니다. 아니 승차감은 들어봤어도 하차감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차라고 하면 승차감이 좋아야지 왜 하차감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 고급 명품 차에서 이렇게 탁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오, 훌륭한 차인데 좋은 차인데 하는 그 시선. 그 시선을 즐기는 그런 남성들의 약간의 명예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3천만 원이 생긴다면 하차감을 이용해 쓰겠다. 그렇죠.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든 차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차감을 좀 누리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독일의 유명한 그런 차량들이 많이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어때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만약에 3천만 원이 생긴다면 아파트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 이런 대답들이 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80, 90년대에 많이 지어졌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30, 40년이 지나면서 좀 낡기도 했고요. 이제 디자인 패턴이 요즘 트렌드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특히 전업주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특히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데 좀 새롭게 좋은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차를 바꾸고 싶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또는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지만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돈을 투자를 해서 10%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이후에 7,800만 원을 목돈을 보유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차감과 인테리어를 위해 쓰지 않고 버틴다면 그렇게까지 불려질 수 있는 자금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복류효과의 가장 큰 장점 같은데 복류효과의 단점으로 제가 하나를 꼽아보자면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 계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마침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복류효과를 연구했던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향한 방법인데 72의 법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유사한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죠. 72 법칙이라는 건 투자한 원금이 2배 금액이 될 때까지 되는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산식은 y는 r분의 72라는 건데 여기서 y는 이어 그러니까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r은 리턴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r 수익률이 소수점으로 계산을 하는 그 소수점 수익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 10%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r값에 그냥 그대로 10을 넣는 퍼센트 수익률을 넣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10%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10%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면 원금이 2배 될 때까지는 70이 나누기 10을 해서 7.2년 즉 10% 수익률이라면 원금이 2배 될 때까지 7.2년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참 복률 효과라는 게요.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태양까지도 갈 수 있게 하고 나에게 사소한 자금 상요금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정말 추후에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게 불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일단 무엇이 있을지 전해 주시죠. 아까 축구와 재무설계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특히 여유가 없는 가정일수록 어떤 경우에도 저축 투자와 보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셔라. 최소한의 생활비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저축 투자를 반드시 계속 유지를 하셔라. 그리고 당장의 소비 유혹을 좀 참으시고 투자 기간을 늘려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라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저축 투자 보험 기억하시고요. 복리 효과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시간으로 찾아오세요. 자막 제공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